하웨이 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오늘의 액체스가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두혜니님의 꿀잼 마크 영상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뽀뽀! 오! 이곳은 엔더월드 상당히 많은 엔더맨들이 서식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다양한 개성을 가진 엔더맨들이 있는데요? 잠깐만 저기다가 담배를 버린거야? 어라? 엔더맨 중에서도 약간 일진 엔더맨이 있나봐 저기 그게 그냥 지나갈게 뭐야 이 덜 떨어진 자식아 니가 그러거든 엔더맨이냐? 으아악! 아하! 아니 그게 아니구요! 그냥 모든게 다 무섭다구요 저는! 마! 덩치도 조그만게 무서움의 상징이 돼야 될 우리 엔더맨들의 수치단원 짜식아! 어잇! 에헤헤헤헤! 몰랑!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왜소하게 태어난 또 베이비 엔더 거든요? 음! 어떻게 하면 무서워질 수 있을까? 어랏! 어? 으아악! 엔더맨 바로 온천행! 어어! 잠깐만 맞아! 저 방법이 있었지! 좋아! 조심했어! 자 다시 엔더시티 엄청난 포스를 자랑하는 보센앤더맨인데 눈덩이가 날라와요? 어? 뭐야? 짜식이 말이야! 물은 무섭나보네? 어? 뭐야? 뭐야 니놈이였어? 으악! 아주 제대로 손 좀 내줘야겠... 으아악! 잠깐만! 이거 트랩이구나! 온천 트랩에 가둬놓고 마구 눈덩이 날려버리기! 어? 뭐야 왜 안보게 이거? 아야! 자! 다음은 또... 스몰 엔더맨니치! 음... 역시 집구석에 짱박혀서 티비나 보는게 제일 낙이야! 어? 이게 극락이지! 아이고! 배고프다 뭐 먹을거 없냐? 아 간식이 좀 땡기는데? 아 어떡해! 쌀도 다 떨어졌어! 어... 아 뭐 먹을거 없나... 배고픈데... 여기도 먼지만 날리는구나... ㅎㅎㅎ 여기도 먼지만 날리는구나... 어... 셀커섬 NI 하아... 이놈의... 망할... 엔더생 뭐야... 어... 숨은 엔더맨에게도 엄마 아빠가... 있었군요 어디가신걸까? 우리 쭈꾸미 엔더가 어린시절 아빠가 바깥으로 가서 먹을 것을 잔뜩 가져오셨었는데 지하실인가 보네 지하창고에 먹을게 있나본데요 한번도 가본적이 없나봐요 오랫동안 야 이곳이 분위기가 좀 쎄하다 어째 뭐예요 이 검은 벽은 불이 붙었네 상 minha 막 진짜 줍 여행 포탈이 열렸다 그렇게 오버월드로 넘어와도 슈 potassium 쪼꼬미 엔더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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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구나 네더러 자 뒤틀린 숲에 초클린 화가 잔뜩 나있는데요 그때 쪼꼬미 엔더가 넘어와버리죠 어라 여기 어디요 어 숲같으면서도 되게 느낌이 이상하다. 어째 어라 자기영역에 침범한 침입자로 보고 잔뜩 화가 난 혹은 어어 뭐야 이 배티넌 꺄아아아아아 오지마아아 하하하하하 어? 어? 얘는 뭐예요? 엔더걸인가 보네 얜 또 여기 아하하하 오지 말라고 돼지야 돼지 녀석이 저리 가라 뿅뿅 어우 포글린 바로 정육점행 이거 이게 뭐 걸크러쉬인가 뭔가 그건가? 아 설레는 귀차이 맥도날드가 아니라 이거 네도날드네요 햄버거로 사주고 좋다고 먹는 쪼꼬미 엔더 어라? 아유 기억만 그래 어? 남친이 있었어 설마? 아야 야 나 연락 받으라고 했지 나 너랑 헤어질 생각이 없다고 어? 나랑 죽을래 사귈래 계속 아 오 위기에 빠진 엔더걸을 부하러 온 꼬꼬미 오에아이 꼬맹이 넌 으아아아 어 헬로 다같이 정육점행 자 다음은 어디죠? 이곳은 오늘도 평화로운 오버월드 그곳에 빅 마운틴을 발견한다 우와 산이 있으면 올라야지 좋았어 오늘은 모험이다 흠흠 만반의 준비를 챙기고 아 등산풀 세트 착용 완료 거의 뭐 에베르스트산 등반하는 느낌이거든요 으으윽 어 이거 높다 어라? 아 잠깐만요 눈이 좀 깊은데 빠진다 야야야야야야야 어 아 아이고 큰일났어 아우 죽을 뻔했다 어라? although 저는 이거 본적이 없는데 마크에 사냥이 추가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얘가 되겠군요 어떡해 너무 고엎잖아 너 이름이 뭐니? 뭐야 뭐야 왜 떨어지고 있지? 저쪽으로 어휴! 물..물가루 떨어져야 돼! 안전하게! 어웅! 아우 죽어버렸다. 휴! 또 살았네. 어? 쟤 뭐야 뭐 바로 산납제 행위야? 오늘 저녁은 저거다.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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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핳